펄바위 이야기 나이 열여섯인 옥란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녀로 마을 안에서 소문이 잦아 있습니다. 옥란이 아버지는 부대기를 일구어 농사를 짓는 화전 농민이었는데 늙은 그에게 자식이라고는 오직 하나 옥란이뿐이었습니다. 옥란이네가 가난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근방에는 그들과 같이 부대기를 일구어 농사를 짓는 헐벗은 농민들이 수십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시 퍼덕이라고 부르는 넓은 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나 다른 나라 군사들이 그 지방을 강제로 차지하게 되어 피난 겸 이상골로 밀려들어온 농민들이었어요. 어느 날 옥란이 아버지는 밭에 나가 김을 메다가 구렁이에게 발가락을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서 누워서 앓고 있었습니다. 산에 있는 약초를 뜯어다 다려먹였더니 퉁퉁 부은 몸은 좀 나았으나 기운은 도무지 추스리지 못했어요. 누가 알려주는 말에 따르면 밤에 초막대기와 구름대기 위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 산삼이 있는데 그것은 순결한 처녀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산삼을 캐어 푹 다려먹으면 병이 곧 나을 뿐만 아니라 대뜸 젊은이들처럼 기운이 나고 젊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옥란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제가 가서 캐오겠어요? 아버지께는 알리지 마세요. 옥란아 아버지를 생각하는 내 마음은 알겠지만 어떻게 혼자서 그런 먼 산속으로 들어가겠니? 갈 수도 없으려니와 갈 엄두도 내지 마라. 어머니는 눈물어린 얼굴로 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옥란이는 한 번 먹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평생 농사를 지어온 아버지가 가엾게도 누워 앓고 있는데 하나뿐인 자식으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옥란이는 밤이 되기만 꼬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바느질감을 놓고 바구물로 물을 기르러 나간 새 옥란이는 골방으로 들어가 길 떠날 차비를 했습니다. 옥란이는 제 손으로 짬 배보자기에 호미를 돌돌 말아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물동이를 흘리고 막 부엌으로 들어서려는 어머니가 집신 간발을 하고 있는 옥란이를 보자 아니 얘야 하고 두 손으로 앞에 막았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 자식이라고는 오직 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운 때 자식으로서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어머니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제가 가서 산삼을 구해다 아버지께 대접하겠습니다. 옥란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밀어놓고 사뿐사뿐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옥란이는 어둠이 깃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는 별들이 반짝거리고 멀리서는 호랑이와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란이는 고개를 하나 넘고 또 하나를 넘었어요. 나무가 우거진 산속에는 길도 없어 나무를 껴안아가며 가까스로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초막대기와 구름대기는 형제처럼 마주 서 있는 높은 곳이라 과연 얼마나 멀고 높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옥란이는 노인들에게서 들은 대로 방향만 잡고 별빛을 따라 총총히 걸어갈 따름이었어요. 그날 밤이 지나가고 다시 다음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때는 늦봄이라 옥란이는 산나무를 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걸었습니다. 별이 총총 떴을 때 옥란이는 다리가 쑤시고 몸이 나른해서 금한 풀 위에 쓰러져 소르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맞은편 벼랑에 광목피를 들이온 듯한 폭포수 위에서 바윗돌을 이마로 떠밀어 굴리는 백호 한 마리가 옥란이를 굽어보며 어흥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에 옥란이가 놀라 깨어나니 백호는 부채같은 시뻘건 혓바닥을 널름거리며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처럼 으르렁 댔습니다. 옥란이는 그만 기겁하여 벌렁벌렁 기어서 숲속으로 몸을 감추었지요. 그런데 위험은 그 다음부터 계속 잇따랐습니다. 곰의 무리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리와 승냥이 때가 양쪽으로 덤벼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옥란이는 무성한 풀 덤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풀숲 밑에서 산쥐며 도마뱀 뱀 다람쥐 따위가 술렁대는 것이었습니다. 옥란이는 사슴이나 노루 사냥 토끼와 같은 동물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몇 날 몇 밤이 지났습니다. 옥란이는 안전한 곳만 살펴 다니느라 한 자리를 거의 하루 동안 돈대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낮이었어요. 벼랑간 하늘이 까맣게 흐려지더니 번개가 번쩍번쩍 하늘을 찢어놓고 소나기가 쫘르르 내리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이 몽땅 젖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옥란이가 있는 칙 덩굴 속으로 아기벌 한 마리가 날아들어와 슬픈 소리로 앵앵 울었습니다. 그 벌을 보니 날개가 젖어서 등에 착 붙었고 발에는 장가시가 박혔는지 앙금앙금 걷고 있었습니다. 아기벌은 옥란이가 앉은 칙 덩굴 곁 바윗돌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너도 비를 피하려고 이리로 들어왔느냐 소나기가 무서워서 우는가 보구나 울지 말아라 옥란이는 곧 아기벌을 쥐어 자기 저고리 소매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아기벌은 울음을 딱 그쳤어요. 얼마 뒤에 비는 먹고 해가 쨍쨍 내리 쬐었습니다. 옥란이는 아기벌을 소매에서 꺼내놓고 살펴보았어요. 날개는 그 사이에 다 말라 하늘하늘한데 발에는 장가시가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옥란이는 장가시를 깨끗이 뽑아주고 향기로운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먹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기벌은 날개도 성하고 발도 다 나았는데 날아가지를 않았어요. 너도 내가 가는 데까지 같이 가보려느냐? 그렇다면 내 곁에 있거라. 옥란이는 방긋 웃으면서 아기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기벌도 사뭇 기쁜 듯 날개를 쭉 펴고 두어 번 파들파들 저었어요. 그날부터 옥란이는 산나물과 나무 열매로 끼니를 이을 때마다 향기로운 꽃들을 따다가 아기벌에게도 먹여주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기벌은 매우 빠르게 자라나 어느새 솥뚜껑만한 큰 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란이와 아주 친해져서 제법 사나운 짐승이 오는 것을 살펴도 주고 소리도 들어주고 냄새도 맡아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옥란이는 벌의 힘을 빌려 좀 더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개었는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리를 지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큰 물이 나서 굶주리고 있던 호랑이들은 사람 냄새를 맡고 옥란이를 다투어 노리는 판이었어요.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키를 넘는 수포를 싹싹 가르고 달려오는 호랑이들은 바윗돌을 세름하고 뛰어넘고 소나무 사이를 왱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옥란이를 보고는 모두 살기가 나서 꼬리를 획획 쳤는데 꼬리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옥란이는 이젠 살 길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어요. 마침내 죽음을 각오한 옥란이는 울다가 곁에 앉아있는 벌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벌아 너하고 나하고 예서 갈라지자 너는 날개가 있으니 날 수가 있지 않느냐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너희 집으로 날아가거라 옥란이는 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벌은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그저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볼 뿐이었어요. 옥란이는 계속 벌에게 가라고 했으나 벌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수염이 쩍 갈라지고 입을 대문짝같이 벌리며 가장 맹렬하게 뛰어오는 호랑이만 뚫어지게 노려보았어요. 드디어 사나운 호랑이가 옥란이를 단숨에 삼키려고 휙 달려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벼랑감 벌의 입에서 쫙 뿜어져 나온 신누런 연기가 순식간에 호랑이를 감쌌습니다. 그 누런 연기 속에서는 쿵 하고 무엇이 바윗돌 위에 떨어져 뒹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윽고 누런 연기가 거친 다음에 보니 호랑이는 죽은 채 땅 위에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옥란이는 그만 어리둥절했어요. 버라! 하고 부르면서 벌을 꽉 껴안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벌은 재빠르게 이마 앞에 있는 두 가닥의 수염으로 옥란이를 덩실 들어서 자기 등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윙 하는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덤벼 날뛰던 숱한 호랑이들은 그 바람에 저희들끼리 이마빼기를 땅땅 맛짓고 쓰러졌습니다. 벌은 그 길로 구름대기로 날아갔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안 보이는 먹물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벌은 옥란이를 구름대기 위에 내려놓고는 두 눈으로 밝은 빛을 쏘악 내뿜어 주었습니다. 두 가닥의 불빛은 산 위의 풀과 숲 그리고 바위며 이끼들을 죄다 밝혀주었습니다. 옥란이는 한참 걸어가다가 천년무근 나무들이 우거진 숲 밑에서 사슴의 발자국이 꾹꾹 박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은 그 발자국이 사라진 곳을 한 줄로 쭉 밝혀주며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새벽이 될 때까지 걸어가니 아닌 게 아니라 험상한 바위 및 풀밭 속에 틀림없는 산삼이 널려 있었습니다. 벌은 그 산삼을 더욱 밝은 빛으로 한 포기 한 포기씩 가리켜 주었습니다. 순간 옥란이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지요. 옥란이는 마구 춤이라도 출 듯 기뻐하면서 그 산삼을 모두 캐어 배보자기에 곱게 쌌습니다. 벌아 참말로 고맙다. 이제 소막대기로 갈 필요가 없구나. 이거면 아버지의 병을 넉넉히 고쳐드릴 수 있어. 옥란이는 또 한 번 뜨거운 손길로 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벌은 배보자기를 수염으로 획 걸어 잔등에다 올려놓고 어서 올라타란 듯이 옥란이를 바라보았어요. 옥란이는 곧 벌의 잔등에 탔습니다. 그러자 윙하는 소리와 함께 벌은 하늘로 날아올라 마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옥란이는 아침 햇살이 산속 마을을 밝게 비추어 줄 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벌은 옥란이네 집 뒷산 위에 산삼보자기와 옥란이를 내려놓고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벌아! 옥란이는 한참이나 산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벌을 부르다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옥란이를 맞은 집에서는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들끓어댔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까지도 옥란이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옥란아 네 뜻이 고맙다 하며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사랑스레 만져주었습니다. 산삼을 다려 마신 뒤 옥란이 아버지의 병은 곧 깨끗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휘었던 허리까지 곧게 펴지고 기운이 솟아 그 전날 힘에 겹던 일을 젊은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옥란이는 남은 산삼을 마을 노인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산삼을 먹은 노인들도 모두 옥란이 아버지처럼 기운이 솟고 젊어져서 부지런히 일하며 서로 돕고 위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갔답니다. 효성이 지극한 옥란이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는 까닭에서 오늘까지도 그 발 뒷산을 옥란봉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옥란봉 상상봉에는 늙은 소나무 사이에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한데 엉겨붙어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바위 틈에서 윙윙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난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옥란이를 태워준 벌의 울음소리라 하여 바위 이름을 벌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정승감 어린 손자 옛날 서울에 어떤 판서가 살았습니다. 판서라면 오늘날의 장관과 같은 벼슬이었어요. 그 판서는 벼슬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살림살이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큰 부자였습니다. 집도 의리의리하게 크고 집안 살림살이도 모두 값나가는 귀한 것들 뿐이었어요. 게다가 집안에서 부리는 하인들도 많아서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서를 보고 누구 하나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판서가 벼슬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된 것은 아버지의 묘를 잘 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풍수지리설이란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은 조상의 묘를 좋은 자리에 쓰면 그 후손이 높은 벼슬을 하거나 잘 살게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벼슬도 높고 잘 사는 판서에게 뜻밖에도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판서는 며칠 동안을 그 걱정거리 때문에 먹고 자는 것도 다 잊고 있었습니다. 판서는 벌써 며칠째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들어놓은 채 끙끙 앓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하도 답답해서 그 까닭을 물었으나 판서는 대답도 하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서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화목한 집안이 갑자기 침울해지고 모두들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서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자는 어린 나이에 비해 아주 영리하고 재주가 있다고 소문이 난 아이였어요. 할아버지 왜 며칠이고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 한숨만 쉬고 누워계세요?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무슨 큰 걱정이 있어서 그러시죠? 아니야 이 하라비는 아무 걱정도 없다. 거짓말 그러면 왜 며칠이고 이렇게 누워만 계세요? 그 걱정이 뭔데요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걱정거리를 대신 풀어드릴게요. 이 하라비에게 무슨 걱정이 있다고 이젠 너까지 이렇게 성하냐 그래도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졸라댔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나보다고 하시던데요. 손자가 이렇게까지 파고드는 데는 판서도 더 이상 시치미를 떼고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걱정이야 있지만 어린 내가 잠겨날 게 못된다. 에이 할아버지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할아버지도 때로는 어린 손자놈한테서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걱정거리로 이렇게 누워계시는데 손자인 제가 모른데서야 어디 말이 되나요? 그런 불효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할아버지 그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어허 어린 네가 잠겨날 일이 못되다지 않느냐 할아버지 혹시 그 골칫거리를 제가 해결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느라 어깨와 팔다리를 주무르며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판서를 졸라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여기 들어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잘래요. 이렇게 능청을 부리는 손자가 귀여워 판서는 오랜만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워낙 또랑또랑하고 고집이 센 아이라 판서도 더 이상 잡아뗄 수가 없었어요. 예야 사실은 너희 증조분님 묘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단다. 예? 증조분님 묘요? 저기 앞산에 너희 증조분님 묘가 있잖니. 예? 그런데 그 묘가 어때서요? 응. 그 묘야 참 좋은 자리에 있지만 그 맞은편의 이웃에 사는 정승의 아버지 묘가 있지 그 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뜬구름을 잡는 듯 뭐가 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승의 아버지 묘가 어떻게 되었나요? 너희 증조분의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정승의 아버지 묘가 그 기운에 눌려 맥을 못 준단다. 그래서 자기 집안이 더 훌륭해지지 못하고 벼슬도 정승밖에 못한다고 둘툴대고 있어. 그러고는 너희 증조분 묘를 숫째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거다. 그래야만 저희 아버지 묘가 제 기운을 되찾아 그 후손이 잘 된다는 거지. 아니 할아버지 묘가 무슨 기운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게 풍수 지리설이란 거다. 내가 판서가 되고 살림이 느는 것도 모두들 너희 증조분 묘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 그래서 나도 너희 증조분의 자리가 그렇게 좋다니까 딴 곳으로 옮기고 싶지 않단 말이야. 하지만 나보다 벼슬이 높은 정승이 자꾸 자기 집안 망한다고 너희 증조분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성화를 부리니 그것이 걱정되어 이렇게 누워있단다. 이게 어디 좀 큰 문제냐. 손자는 비로소 할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아냈습니다. 증조부의 묘를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골치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손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뾰족한 방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손자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하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밖에 나가 놀아라. 그것 봐 이 하라비가 뭐랬어. 너 같은 어린아이가 잠겨날 문제가 아니랬지. 할아버지가 비꼬는 말씀을 하자 어린 손자는 아주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승이란 벼슬은 할아버지의 판사란 벼슬보다도 높은 벼슬이지요? 그렇지. 이 나라에 정승이 세 사람 있는데 그분은 그 세 가운데서도 가장 높지. 아니 이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벼슬이지. 그 정승이가 바로 임금님이니까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벼슬이란다. 할아버지 잘 알겠어요? 손자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몰라도 이 말을 남기더니 벼랑간 벌떡 일어서서 방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는 헐레벌떡 정승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 손자가 왜 바쁘게 정승의 집을 찾아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덧 손자는 정승 집 큰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승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에 사는 판사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아 그래. 그놈 참 어린 녀석이 도랑도랑하게 생겼구나. 그래 어째나를 찾아왔는고. 예 정승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저 앞산에 저희 증조부님 묘가 있지요? 그런데 정승 할아버지께서는 그 묘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저희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랬지. 우리 아버지 묘가 너희 증조부 묘의 기운에 놀려서 우리 집이 더 이상 잘되지 않는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집은 증조부님 묘를 그 자리에 다 썼기 때문에 집안이 편안하고 일이 잘 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좋은 자리를 두고 어찌 딴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 잘되게 하려는 생각은 정승이나 판서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러자 정승의 얼굴이 금방 백지창처럼 하얘지면서 두 눈에 무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네 이놈 어린 것이 아주 당돌하구나. 나는 이 나라의 정승이니라. 정승이면 임금님 바로 밑에 있는 높은 벼슬인데 그 정승의 명령을 한납 한 석다위가 어겨? 어리석은 네 조부는 아직 하늘 높은 줄을 모르나 보다. 당장 돌아가 네 조부한테 그 묘를 딴 곳으로 옮기라고 단단히 일러라. 알겠느냐? 만약 그러지 않으면 임금님께 여쭈어 당장 네 조부의 벼슬을 떼어버리겠다. 못 옮깁니다. 우리도 우리 집을 위해서 그 묘를 딴 곳으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허허 이 맹랑한 것 좀 봤나? 그래도 어린 것이 감히 이 정승에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느냐? 너희 집붓 때문에 우리 집은 맨날 그대로야. 내가 정승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벼슬이 그냥 그대로다. 정승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자는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정승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승 할아버지 제 말을 똑똑히 들어보세요. 지금 돌아가 저희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리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좋으신지요? 이런 고얀 녀석을 봤나? 그래 상소문이 뭔지 네가 알기나 하니? 어른들께 들어서 그것쯤은 알고 있지요. 이놈아 상소문 올린다고 다 될 줄 아냐? 나는 임금님 바로 미친 정승이다. 몇백 장의 상소문을 올려도 다 소용없어. 정승 할아버지 정승이란 분명 임금님 바로 밑에 벼슬이지요? 너는 귀가 먹었니? 그렇다고 몇 번씩이나 말하지 않던.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소문에다 정승 할아버지가 정승보다 더 높은 벼슬을 원하고 있다고 적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승보다 더 높은 벼슬은 임금이라고 지금 말하셨죠? 그러니까 정승 할아버지께서는 임금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상소문에다 쓰겠습니다. 정승 할아버지 그러면 그게 어찌 되는지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임금자리를 넘보는 역적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정승은 금방 얼굴이 흑빛이 되면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어요. 정승 바로 위가 임금이니 정승이 더 윗자리를 바란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임금의 자리를 넘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 되면 정승은 정말 역적으로 몰려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손자는 그것을 노리고 야무지게 다짐을 받았던 것이지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너의 징조보묘를 딴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맷자리 이야기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해라. 정승 할아버지, 그것 보세요. 정승이면 신하로서 최고자리인데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신하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어진 일을 많이 하셔야죠. 제발 앞으로는 아랫사람들을 달달 들복지 마세요. 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어린 손자의 뛰어난 재치로 판선은 골칫거리가 시원하게 해결되어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얘야, 참으로 대견하구나. 우리 집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났구나. 암, 이 나라의 정승을 이겨냈으니 너야말로 당당한 정승감이다. 판선은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거짓말 모음집 옛날 한 영감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말만 다 모아놓은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사람들에게 내기를 하자고 떠들며 다녔어요. 누구든지 와서 돈을 내고 내 책 속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낸 돈의 두 배를 준다. 만약 내 책 속에 있는 거짓말을 하면 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거짓말들은 다 영감님의 책 속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모두 돈만 빼앗기고 돌아가야 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영감님을 찾아왔어요. 영감님, 저도 거짓말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요. 대신 제가 한 거짓말이 영감님 책 속에 있으면 10년 동안 돈을 안 받고 머슴사리를 할게요. 하지만 제 거짓말이 책 속에 없으면 저에게 천냥을 주세요. 어린 소년의 당도란 말에 영감님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 어디 거짓말을 해보아라. 우리 고장에서는 말이에요. 돈을 한 푼 드리지 않고 돼지고기를 실컷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에게 무쇠로 된 갑옷을 입혀요. 그 무쇠 갑옷에는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어요. 돼지 새끼를 잘 먹이면 살이 쪄서 무쇠 갑옷 구멍으로 살이 삐죽삐죽 나오게 되거든요. 그 살을 베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돼지도 죽지 않고 살아서 또 고기가 나오고 이래서 돈 한 푼 안 드리고 돼지고기를 실컷 먹어요. 영감님은 이런 거짓말은 생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책에도 적혀 있지 않았지요. 영감님은 하는 수 없이 천냥을 어린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영감님은 은근히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러 온 사람에게 돈을 내준 일이 없었거든요. 하찮은 어린아이에게 돈을 빼앗겼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영감님은 빼앗긴 돈 천냥도 찾고 소년에게 10년 동안 머슴사리를 시킬 욕심이 생겼습니다. 얘야 거짓말을 하나 더 해봐라. 이번에 하는 거짓말도 이 책에 없으면 내가 돈 천냥을 또 주마. 하지만 이 책에 있는 거짓말이면 너는 돈 천냥을 내놓고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머슴을 살아야 한다. 영감님의 말에 어린 소년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좋아요. 우리 고장에서는 바쁘게 일하지 않고 천천히 놀면서 농사를 지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봄에 논에다 벽실을 헐헐 뿌려요. 그 위에다가는 그물을 넓게 펴고 논 내 귀퉁이에 말뚝을 박아 그물을 묶어놓는 거예요. 벼가 자라면 이삭이 그물 위로 올라오게 되지요. 가을에 벼 이삭이 익으면 말뚝에 묶어놓은 그물을 불고 위로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벼 이상만 그물 위에 남게 되지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놀면서 농사를 지어도 충분하지요. 이 거짓말 역시 책에도 없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은 또 돈 천냥을 어린 소년에게 주어야 했어요. 아직 거짓말이 많아요. 더 할까요? 어린 소년의 말에 영감님이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이고 됐다. 그만하고 가거라. 영감님은 그동안 내기를 해서 딴 돈을 모두 꼬마에게 배아꼈습니다. 돈을 잃고서야 정신 차린 영감님은 그 뒤 다시는 내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겁장이 사내 옛날에 아주 겁이 많은 사내가 있었는데 머슴사리를 하다가 일이 겁이 나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정처 없이 하루 종일 걸어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어디 하룻밤 자고 갈 데가 없을까 마을을 찾아가니 사람들이 모여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있나요? 겁쟁이 사내가 물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염목은 배코가 매일 나타나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잡아가 버립니다. 하는 겁니다. 겁쟁이 사내는 그때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나한테 먹을 것과 화를 하나 주면 배코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거야 어렵지 않으니 배코만 잡아주면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습니다. 했지요? 그래서 겁쟁이는 마을 사람들하고 되지도 않는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천연묵은 호랑이를 사흘 안에 꼭 잡아주기로 하고 술하고 떡하고 고기하고 실컷 얻어먹고 이튿날 호랑이가 있는 산속 호를 찾아갔습니다. 겁쟁이가 호랑이 굴 가까이 가보니 마침 굴 앞에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겁쟁이는 그 소나무 위에 기어올라가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갑자기 커다란 불덩어리 두 개가 굴 속에서 비치더니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호랑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겁쟁이는 화를 겨냥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 도무지 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커다란 배코가 코를 킁킁대더니 소나무 꼭대기를 쳐다보고 거기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걸 알자 커다란 입을 딱 벌리고 훌쩍 뛰어올랐어요. 그러나 겁쟁이가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서 거기까지는 잘 닿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자꾸 뛰어오르고 겁쟁이는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기만 하고 그러다가 닭이 울었습니다. 이날 밤 호랑이는 아무것도 잡아먹지 못하고 그냥 굴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사내가 호랑이를 잡아오기를 기다려도 오지 않았지요. 장정볕이 찾아가 보니 소나무 꼭대기에 축 늘어져 까물어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내려놓고 깨워놓으니 사내는 지난 밤에는 호랑이가 어느 만치 큰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자버렸습니다. 하고 능청을 떠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 듣고 데리고 와서 또 술하고 떡하고 고기하고 실컷 먹여주고 밤이 되어 오늘은 꼭 잡아달라고 부탁했지요. 겁쟁이는 산속 호랑이굴에 가서 또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활을 겨누었지만 또 부들부들 떨다가 밤을 새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 꼭 어제처럼 소나무 꼭대기에 축 늘어져 까물어쳐 있었습니다. 또 내려다가 술하고 떡하고 고기하고 실컷 대접하고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겁쟁이는 이젠 진짜 겁이 나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못 잡으면 그냥 맞아 죽을 테니 이러나 저러나 죽을 바에는 큰 마음을 먹고 호랑이한테 대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하얀 밀가루 한 동의만 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밀가루 한 동의를 주니까 겁쟁이는 그걸로 반은 풀을 써서 산속에 들어가 옷을 홀랑 벗고 온몸에 풀칠을 하고 밀가루를 뒤집어 썼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쓰니까 꼭 무슨 괴물같이 보였어요. 겁쟁이는 밤이 되자 엉금엉금 기어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때마침 호랑이가 밤사냥을 나가려고 일어나 보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짐승 하나가 굴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만녀무금 백호구나. 그냥 있다가는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어찌나 놀랐던지 손살같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산을 하나 넘고 둘을 넘고 셋을 넘고 달아나고 달아나고 달아나다 보니 그만 기진맥진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더 달아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다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본래 호랑이는 죽어도 제 집 굴 속으로 돌아가 죽는 버릇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날이 새기 전에 제 집 굴을 찾아 돌아가려고 헐떡헐떡 애를 쓰다 보니 이제 기어갈 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호랑이는 기어 기어가서 겨우 굴 앞에 이르렀을 때 힘이 다해 퍽하고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겁쟁이가 굴 밖에 나와 보니 산만큼 큰 백호가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만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까물어치고 말았지요.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보니 호랑이하고 산에가 마주 엎드려져 있는데 호랑이는 죽었고 산에는 가슴에 손을 대니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달려들어 주무르고 흔들어 깨웠지요. 이 호랑이를 어떻게 잡았나요? 물으니까 산에는 밤새도록 씨름을 하느라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었지만 어쨌든 호랑이를 잡아주었으니까 고마워서 집 한 채 짓고 세간도 주고 예쁜 처녀한테 장가 보내서 잘 살게 해주었어요. 그리로 마을 사람들도 무서운 천년무근 백호한테 시달리지 않아 잘 살았답니다. 부채 귀신 옛날 깊은 산속에 부채 귀신이 살았습니다. 부채를 가지고 부치면서 커져라 하면 산더미만큼 커지고 작아져라 하면 생지만큼 작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이 부채 귀신한테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떡하고 또 예쁜 처녀 한 명을 바쳤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채 귀신이 마을을 그냥 두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먹을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외딴 집 개똥이네 누나가 부채 귀신한테 바쳐지게 된 해였어요. 개똥이네 식구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울며 불며 딸을 바치는 일이 슬퍼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다섯 살 되는 개똥이가 나서서 자기가 부채 귀신을 잡아온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조그만 어린의 말을 믿어주겠나요? 모두 철없는 말로만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렸지요. 그러나 개똥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부채 귀신을 꼭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니 누나는 잡혀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라고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정말 산속에 있는 부채 귀신한테로 갔답니다. 부채 귀신은 산속 커다란 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굴 앞에는 무시무시한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어요. 개똥이가 여봐라 내가 너희 대장을 만나러 왔다고 전하여라 하니까 문지기는 조그만 아이가 맹랑치도 않아 요것 봐라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했습니다. 개똥이와 문지기가 거기서 옥신 각신 싸우고 있으니까 안에서 잠을 자던 부채 귀신이 왜 이리 밖이 시끄러운가 하며 화를 내는데 어찌나 그 소리가 크던지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겁니다. 문지기가 웬 조그만 녀석이 대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누군지 들여보내라. 그래서 개똥이가 굴속으로 들어가니 여기저기에 짐승 뼈다귀와 사람 뼈다귀가 널려있고 부채 귀신은 커다란 방에 턱 버티고 앉아있었어요. 개똥이는 부채 귀신한테 가서 공손히 절을 하고는 어르신네한테는 신기한 부채가 있다고 하던데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했습니다. 부채 귀신은 개똥이가 하도 작은 아이라 재미가 나서 장난을 걸어보고 싶었지요. 그래 이 부채는 이 세상에 단 한 개뿐인데 커져라 하면 커지고 작아져라 하면 작아진다. 그럼 어르신네는 어느 만치 커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러자 부채 귀신이 말했습니다. 하늘 만치도 커질 수 있다. 그럼 한번 제가 보는 앞에서 크게 해 보여주십시오. 개똥이가 부탁하니까 부채 귀신은 껄껄 웃으며 부채를 설렁설렁 붙이기 시작했어요. 커져라 커져라 그러자 부채 귀신은 점점 커지더니 굴속 가득하게 커졌습니다. 어르신네 이제 그만 됐으니 이번에는 한번 작아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부채 귀신은 또 부채로 설렁설렁 붙이면서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러자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서 본래 부채 귀신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더 작게는 못하나요? 더 작게도 할 수 있다. 작아져라 작아져라 그러자 자꾸 작고 작아졌어요. 나중에는 개똥이 키만큼 작아지니까 개똥이가 그럼 더 작게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계속 개똥이는 더 작게는 못하나요 하면서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콩알만 해졌어요. 그러자 개똥이가 내 손바닥에 올라와봐 하니까 손바닥에 올라왔습니다. 이때다 생각하고 개똥이는 콩알만해진 부채 귀신을 입에 넣고 꼴딱 삼켜버렸습니다. 부채 귀신은 개똥이 뱃속에서 팔딱팔딱 뛰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개똥이는 얼른 부채를 가지고 설렁설렁 붙이면서 커져라 커져라 하니까 점점 커져서 부채 귀신만 해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문지기한테 꿇어 엎드려 하니까 문지기가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 하는 걸 부채로 작아져라 작아져라 해서 작아지게 했습니다. 두 문지기까지 입에 넣어 삼켜버리고는 본래대로 조그만 개똥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데 개똥이는 이 부채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세월 고통을 당했으니 이건 아주 없애버립시다 하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 뒤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벌받은 감사와 호랑이 먼 옛날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막동이라고 부르는 아이 하나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막동이 어머니는 막동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삭바느질과 삭발래를 하고 새벽마다 두부를 해서 팔았으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동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뗄라모를 해오곤 했습니다. 저녁때마다 막동이가 지고 오는 나뭇단 위에는 머루와 다래가 얹혀 있었어요. 그것은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어머니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 기특한 아이구나. 동네 사람들은 막동이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었어요. 막동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정신없이 앓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이인데 촉한을 만나 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는 급히 젊은이를 자기 집에 업어다가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보살폈어요. 젊은이는 이틀만에 정신을 차리고 막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로 과거 보러 올라가던 선비인데 산중에서 도적을 만나갔고 가던 돈을 뺏기고 촉한 까지 만났단다. 과거 볼 날짜가 가까워 오는데 빨리 약을 구해다 일어나게 해주렴. 마음 착한 막동이는 그 말을 무심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젊은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동이네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막동이는 어머니와 마주앉아 의논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약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더니 시집을 때 가지고 온 은가락지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너에게 옷이나 한 벌 해주려고 간수해 두었던 것이란다. 팔아서 약을 지어오너라. 막동이는 어머니가 내주는 은가락지를 가지고 고갯길에 올랐습니다. 약방은 고개 넘어 마을에 있었어요. 고갯길은 꼬불꼬불 멀기도 했습니다. 고갯마루에 오르니 저녁 해가지고 얼렛빛 같은 반달이 솟아 올랐습니다. 막동이는 밤길을 다우쳐 가락지를 팔아 약을 사가지고 되돌아 섰지요. 혼자서 밤길을 걷자니 무시무시 했습니다. 길가에 우중충 내려선 나무들은 금시 괴물이 되어 자기를 덮칠 것만 같고 시커먼 나무 그루는 곰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막동이는 소름이 끼쳤으나 심하게 앓고 있는 젊은 이가 걱정되어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노린내가 풍기더니 이글이글 타 번지는 불빛이 앞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황소만한 호랑이의 눈에서 내비치는 불빛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숨이 꺽 막혔어요. 호랑이는 불이 펄펄리는 화등장 같은 눈으로 막동이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잡아먹을 기세였어요.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잃지 말라고 했지. 그 순간 막동이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들려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막동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옆에 있는 오솔길로 피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벌써 눈치를 채고 그 앞을 막아 나섰습니다. 되돌아가자면 뒤에 와서 막아서고 옆으로 빠지자면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막동이는 덫에 갇힌 짐승처럼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게 된 막동이는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달려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한쪽 발을 들어 흔들기만 했습니다. 달빛에 비치는 호랑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었고요. 막동이는 무서운 가운데서도 이상한 생각이 나서 호랑이가 쳐든 발을 살펴보았어요. 호랑이의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혀있었습니다. 저 말 못하는 짐승이 나더러 못을 빼달라는 것이로구나. 오죽 아프면 눈물까지 흘릴까. 아무리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어 못을 뽑아주자. 막동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호랑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힘을 모아 발에 박힌 못을 뽑아주었어요. 그제야 호랑이는 쩔룩거리며 제 갈대로 가버렸습니다. 막동이의 입에서는 후하고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안 식은 땀을 빼고 난 막동이는 다시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밤길을 용하게 다녀왔구나. 젊은이의 시중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막동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막동이는 앓고 있는 젊은이가 놀랄까봐 범을 만났던 이야기를 내비치지 않았지요. 촉한을 만났던 젊은이는 막동이가 가져온 약을 먹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막동이의 어머니는 없는 쌀로 떡을 빚어 길 떠나는 젊은이의 괴나리 보침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느덧 막동이는 늠름하게 자라나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다 건너 오랑캐놈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은 그놈들의 성화에 길을 펴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막동이는 안 지나서나 어떻게 하면 외적을 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함께 활쏘기와 칼 쓰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피 땀을 짜내는 데에만 눈이 어두운 벼슬아치들은 그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놈들이 나라를 뒤집자고 음모를 꾸미는 게 틀림없다. 고울의 원은 막동이가 하는 일을 안이 곱게 보던 끝에 하루는 사람들을 풀어 막동이를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막동이는 밧줄에 묶여 원 앞으로 끌려 갔어요. 원은 그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막동이는 억울하기 그지 없었지요. 그래서 참다 못해 이 억울한 사정을 글로 써서 감사에게 올렸습니다. 감사는 막동이가 구해준 그 젊은 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촉한에 걸려 죽어가는 걸 보살펴 주었으니 이 억울한 사정을 모른 척 하지는 않겠지. 막동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동이 덕분에 과거에 극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감사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그따위 역적 행위에 말려들어 그를 두둔해 주었다가 왕이 아는 날에는 화를 면치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든 감사는 도리어 막동이에게 더 혹독한 벌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뒤집자는 역적은 호랑이 밥이 되게 해야 하느니라 감사는 막동이에게 이런 벌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골 산속에는 백년 묵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나운지 포수들이 사냥을 갖다가 한 사람도 살아오지 못했다는 무서운 호랑이였습니다. 감사는 그 호랑이에게 막동이를 내맡기라고 했어요. 자기를 살려준 은혜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고 하던데 이 고약한 감사놈은 이렇게 보답을 하는구나. 막동이는 분하고 이가 갈렸으나 갇힌 몸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막동이를 호랑이 굴로 데려가는 날이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와 눈물을 흘리며 막동이가 실려가는 수레를 슬퍼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막동이의 어머니도 섞여 있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미보다 먼저 가느냐. 오로지 막동이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어머니는 너무도 원통해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막동이를 실은 수레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막동이가 죽는 걸 구경하려고 벼슬아치들이 줄레줄레 따라 나섰어요. 그 가운데에는 거만하게 콧대를 쳐둔 감사도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눈을 들어 그리운 고향 산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나무하러 다니던 낯익은 산이며 마을 젊은이들과 함께 활 쏘는 법을 익히던 골짜기가 눈앞에 안겨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막동이의 눈에는 애달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레가 골짜기 막바지에 이르자 커다란 바위구멍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백년 묵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골이었습니다. 막동이를 끌고 온 사람들은 막동이를 호랑이 굴에 데리고 가서 빨리 굴속에 들어가라고 호령 했습니다. 이때 굴속에서 따옹하고 산이 떠나갈 듯한 소리가 울리더니 황소만한 호랑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막동이한테 달려드는 대신에 감사가 있는 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감사는 깜짝 놀라 눈을 흩뜨고 뒤로 벌렁 넘어졌지요. 호랑이는 감사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다음 다른 벼슬아치들도 물어 젖혔습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막동이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꺾고 앉았어요. 죽을 줄만 알았던 막동이는 너무도 이상해 호랑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막동이 앞에 발을 들어보였어요. 거기에는 못이 박혔던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제야 막동이는 어렸을 때 자기가 발에 박힌 못을 뽑아주었던 그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짐승이지만 그때의 은혜를 못 잊어 나를 살려주는 구나. 막동이는 너무나도 고마워 호랑이 털을 오래오래 쓸어주었습니다. 막동이를 구해준 호랑이는 다시 굴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막동이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발길을 돌렸어요. 이때 바다 건너 오랑캐놈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막동이는 마을 젊은이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오랑캐놈들을 무찌르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후 막동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딸과 며느리의 울음 옛날에 어느 아버지가 늙음하게 며느리와 딸 중에 누가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도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따뜻한 봄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나 산 너머 딸네 집으로 갔어요. 마침 딸은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었는데 불쑥 찾아온 아버지를 보고 배틀에서 그냥 아버지 웬일로 오셨어요? 하고 별로 반가운 기색도 안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쪽 마을에 사는 친구한테 갔다가 잠시 들러보았다 하니까 딸은 아직 점심때도 이르고 어쩌지요? 배틀에서 내려가기가 어려워서 이러는 겁니다. 아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가던 길에 들렀다. 잠깐 마루에 앉아 쉬었다 갈 테니 너는 그냥 배틀에 앉아 있어라. 아버지는 딸이 어떻게 하나 살피면서 마루 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못 이기는 척 그럼 아버지 거기 앉아 쉬었다 가세요. 하면서 일손이 바쁜 듯 배를 계속 짰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했지만 배틀에서 내려오기가 얼마나 귀찮겠는가 싶어서 맨입으로 딸네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 길로 강 건너 며느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며느리는 마당에서 배를 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보자 얼른 일어나 아버님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요새 아버님이 뵙고 싶었답니다. 하고 반갑게 맞이하며 시아버지를 사랑으로 모셔드렸어요. 얘야 배를 메다가 이러면 되느냐 난 요 넘어 친구 집에 가는 길인데 잠깐 들여다보고 가려고 들렀다. 아무리 그러셔도 쉬었다가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셔야지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얼른 밥을 지어드릴게요. 아니다. 배를 메는 일은 배 짜는 일보다 더 자리뜨기가 어렵다는데 그냥 하던 일을 해라.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한편으로 배를 만지며 또 한편으로는 쌀을 씻어 앉히며 바쁘게 움직여 따뜻한 점심을 차려왔어요. 시아버지는 눈물이 날 것처럼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딸네 집에서 섭섭했던 마음이 괘씸한 마음으로 도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한 번 더 딸과 며느리가 어떻게 하나 시험하려고 집안 식구들에게 절대 비밀을 지키게 하고는 딸네 집과 며느리네 집에 각각 부고짱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죽은 척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병풍으로 가리게 했지요. 다음날 며느리와 딸이 달려온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모셔놓은 방으로 들어와 이웃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통곡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오셨을 때 제가 따뜻한 밥을 지어 점심을 대접했을 때 그토록 맛있게 잡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이고 그러나 며느리는 조용히 꼬러앉아 흐느이면서 아버님 이 몹쓸 저를 용서해주세요. 지난번 찾아오신 아버님을 바쁘다는 핑계로 변변히 대접도 못하고 떠나보내놓고 죄송하기 그지 흐느끼면서 아버님 이 몹쓸 저를 용서해주세요. 지난번 찾아오신 아버님을 바쁘다는 핑계로 변변히 대접도 못하고 떠나보내놓고 죄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버님 부디 저승에서는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헬더랍니다. 딸과 며느리가 오는 소리를 이불 속에서 엿뜨던 아버지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고는 엄살을 떨며 우는 딸에게 호통을 치며 네 죽음이 정죽음인 줄 아느냐 했더니 딸이 그 말을 되받아 아버지 내 울음이 어디 정울음인가요 하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거짓말 모험집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어린아이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옛날 이야기 중 어른을 상대로 어린아이가 지혜를 발휘해 이기는 이야기가 왜 이토록 많은 걸까요? 그것은 아마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나 돈이나 경험과는 큰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때문에 가장 나약한 어린아이라도 지혜만 있으면 관리도 사또도 정승도 임금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